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전에 바툭을 오시면 여기 바위솔들 지금 자리 잘 잡고 있어요 자리 잘 잡고 있는데 여기 막 바툭이라고 표시낸다고 잡초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큰 잡초도 하나 나 있네요 얘는 누군지 궁금해요 또 꽃 같기도 한데 깨비다육 보세요 이렇게 애들 자리 잘 잡고 이제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심었던 애들인데 불꽃처럼 이렇게 이름을 몰라요 저는 이 아이 이름 모르는데 이렇게 겨울 잘 지내고 이렇게 짱짱하게 크고 있어요 애들도 작년에 심었던 아이들이에요 정말 많이 자랐어요 이렇게 진짜 작년에 요런 애들 떼서 심었는데 이렇게 어우러질 줄 정말 몰랐네요 분홍 물살이가 진짜 꽃이 요즘 많이 피네 요즘 이때 인가봐 이렇게 꽃이 사랑스러워요 애니시다도 잘 지내고 있어요 애니시다 제법 요런 것들은 씨가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땡글땡글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것도 콩 어린 콩들처럼 생겼죠 지금 다 따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뒤에 세이지 좀 보세요 정말 세이지는 너무 사랑스러워요 보세요 엄마 이뻐 이뻐 기생초들 좀 보실래요 이렇게 한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활짝 폈어요 정말 꽃이 정말 꽃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많이 폈어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필 수가 없네 어머나 어머나 정말 많이 어우러져서 이쁘다 진짜 이쁘다 꽃이 지금 한창이다 수국수국 이쁩니다 수국 좀 보세요 얼마나 이쁜가 어머 이렇게 이렇게 이쁘죠 수국 볼 때마다 손으로 이게 하나요 이렇게 담아본답니다 루드베키아도 한 일주일 새에 엄청 많이 꽃이 확짝 폈어요 정말 밝고 예쁘죠 두꺼비 좀 보세요 진짜 커요 주먹만 해요 여기 지금 시끄러워서 지금 핏이 나고 있어 양지야 손 나와라 음 블루베리야 잘 익었어요 애들 간식이야 애들 간식 이리 와봐 어 블루베리 지아도 하나 먹을래? 아니요 저는 너 못 먹어? 로건이 먹어봐 아이고 잘 먹네 안 뱉어낸다 잘 먹어 응 잘 먹어 자두도 잘 먹고 너 신거 좋아하네 나 이상봐라 또 사줄까 또 먹을 거야 하나 더 먹자 몇 개 먹어 후식이다 금방 더 먹었으니까 후식 먹어 지울아 이리 블루베리 먹자 이리 와 응 지울아 어이구 잘 먹네 로건이 너 물티슈 가져와서 지아야 얼굴 좀 닦아줘 지우야 지우야 뭘 먹질 않아 먹었어 자도 따라갈까 자도 따라갈까 지울이 꺼여기 자 나 자도 따라갑시다 지울이야 그건 못먹어도 못먹어 자도 따라갑시다 먹어 자 로건은 머리는 묶어가지고 더 달래 더 달래 따먹어 지울아 지울이가 따먹어 지울이가 따먹어 응 저 밑에 있어 안 익었잖아 안 익었잖아 다 먹었잖아 할머니 줄게 로나 먹는거 아니야 요거 요거다 요거 까만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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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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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자 요거 먹어 요거